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뭐냐? 어우 쥐가 꿀만한게? 뭐 뭐 뭐 아 반장이 왔어? 아 설아 안녕 그냥 우리 놀고 있었어 너는 음식 그게 뭐냐? 임주경 뭐냐 임주경? 여신강림 임주경 여신강림? 야수강림 아니냐 야수강림 아 죽는다 아유 싸우지들말고 진짜 내가 참는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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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야 우리 이거 마저 찍자 오 그래 그래 자 내가 이렇게 슝 하면 너가 오는거야 어 알았어 어 너너너너너넛 또 약속한거 도이킹 도이킹 школ을Com 아하하하핳 오 대박이다 초코파이 이거 남반장건가? 그럼 내가 먹어야지 나 이거 처음 먹어건데 음 완전 맛있어 떼서 먹었어도 더 맛있어 야 너 뭐냐? 야골로진 야골로진 메롱 야 내 과자 누가 먹었냐? 내가 먹었지 내가 먹었지 내가 먹었지 아 거기 안에 똥 들어있는데? 뭐 똥? 아 새똥 들었는데 새똥 새똥? 아 내 과자 거기에 진짜 새똥 들어있어? 아니지 오바퀴 내 과자를 마음대로 먹어? 너네 진짜 웃기다 저번에도 내 앞에서 사쿠란보 하더니 뭐야 텔라야 잡아 사랑해 영원히 함께 그대와 나 달콤한 사쿠란보 아오 너무 짜증나 야 웃지마 진짜 끔찍했어 내 반응이 장난인 줄 알지? 어 진짜 웃겨 남반장 맨날 당하기만 하고 안 되겠다 복수해야지 복수? 설아 나 좀 도와줘 어떡해? 아 진짜 남반장 새똥 뭐야 비키야 어? 이리 와봐 어 어디야? 여기 여기 어 뭐야? 넌 왜 그러고 있어? 뭐야 그 원피스는 뭐야 머리는 또 뭐야 비주얼 대박이다 아 아 저게 뭐야 저건 설마 일본 동요대회 은상 강아지 경찰 아저씨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얼마나 nem 어 진고 다 아까 롤이 저거 뭐야? 색종이야? 미연하는 미연하는 아이의 향이 이 아이의 집은 어디일까요? 백설아 얘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치는 거야? 이제 좀 적응되는 것 같기도 해 아아, 아냐 아냐. 악! 울 오마리는 아기구양 강아지, 경찰 아저씨를 prefers 모아 ration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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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奇 buldbe 정말 대박이다. 와... 끝났는데도 계속 귀여운 척하냐? 아하하 너네 너무 웃기다 야 너가 제일 웃겨 어떻게 한 번을 안 웃고 그렇게 뻔뻔하게 피아노를 잘 치냐? 그만해 아우 진짜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쿠란보 하면서 귀여운 척 막 하는 거 아니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오 예스 사과받았다 그러면 됐어 이거 뭐냐 저거 뭐야 양말이야 양말? 아 진짜 아 진짜 어이없어 이렇게 사쿠란보 복수하기 대성공 아 감 붙는 삽니다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